자 여러분들 모바일 풀렸나요? 아 모바일 풀렸어요? 그래요 자 4층으로 왔습니다 자 음악실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미술실이죠? 미술실로 가겠습니다 아 나 아까 여기서 놀랬는데 아니 나 척만 날라 했는데 진짜 놀랬어요 아 왜이렇게 빨리 튀어나왔지? 아 척만 날라 그랬는데 진짜 놀랬는데 국을 구웠다 근데 바로 과학실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바로 과학실로 가면 못 깹니까 여러분들 냉장고 들려야 돼요 바로 과학실 가면 안 되는 거니 냉장고 꼭 필요해요 그래요 생방송입니다 숙직실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어? 이거 안 올라갔나? 아 안 구웠구나 아 이런 젠장 태진님 벽상기 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존나 울어대네 진짜 우량아야 우량아 여러분 제 생과치히로 알아요? 생과치히로 행방불명에 그 그 애기를 닮았어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아 또 안 구웠구나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굽네요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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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화이트데이도 두번째 하니까 뭔가 긴장감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옛날에는 처음에 했을 때 나 졸라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두번째 하니까 다시 구우러 가요 네 암레시아랑 데드스페이스 암레시아 이런거 할거에요 데드스페이스랑 암레시아 이런거 할겁니다 그니까 뭔가 안해봤던것들을 해야 좀 많이 무섭기 때문에 암레시아같은것도 해볼 아 과학실 가야되지 해볼 생각이에요 완성된 흑인형을 얻었다 아 뭐야 너무 너무 올라왔잖아 아 아 졸라 시끄러워 얘 얘 얘 너무 시끄러운거 같아요 아 완전 싫다 얘 시끄러워 나가는 문은 어디있지? 여기 있구나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신관을 갑시다 2층이네요 2층이네요 3층 들어줘있어요 신관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냥 이 건물 절대 무섭지 않은 신관이에요 이렇게 도착했네요 이렇게 도착했네요 아니 뭐지? 신관으로 이동한다 자 녹화 잠깐 자르고 다시 신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